소자 다녀오겠습니다. 삼길은 망태기를 어깨에 매고 방안에 몸져놓은 노부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노모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얘야 너무 깊은 산중으로는 가지 말거라. 요즘 부쩍 호랑이 울음소리가 흉물스럽게 들리는구나.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점심상은 부엌 한쪽에 봐두었으니 꼭 챙겨드십시오. 노모의 염려에 삼길은 오히려 부모님이 끼니를 걸을까봐 당부했다. 그만큼 삼길은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었다. 김삼길은 충청도 두메산골에서 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힘이 장싸인 데다.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어. 글공부는 비록 못했을 망정 행동거지나 예의 범절이 깍듯하였다. 삼길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몸져놓은 노부를 대신하여 노모와 함께 집안일을 꾸렸는데 지금은 노모마저 늙어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했다. 그러니 이런 형편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삼길에게 딸을 주려 하지 않아 스물일곱이 된 지금까지 떡거머리 총각으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삼길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농번기에는 열심히 드릴을 하고 추수가 끝나는 늦가을이 되면 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니거나 화전을 읽어 생계를 연명하고 노부의 약값을 마련했다. 요즘은 추수가 끝난 늦가을이기에 날마다 망태기를 메고 온 산을 뒤지며 약초를 캐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삼길은 산에 오르면서 이것저것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웠다. 워낙 없는 산림이라 세 사람이 모두 새끼를 다 챙겨 먹을 수 없는 노릇인지라 삼길은 저녁만 집에서 해결하고 아침과 점심은 이렇게 산에 있는 나무 열매와 칡뿌리로 간신히 허기를 면했다. 삼길은 배고픔을 잊으려는 듯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손에 든 작대기로 땅바닥을 두드리며 흥을 도두었다. 험준한 비탈길을 오를수록 날로 짙어가는 단풍이 장관이었다. 힘에 붙인 삼길이 단풍 구경도 할 겸 잠시 두 다리를 쉬려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 들었는데 그때 난데없는 호랑이의 포효가 온 산을 메아리 찼다. 등골이 오싹해진 삼길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어디에도 호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호랑이의 포효만 거푸 산골짝을 뒤흔들었다. 삼길은 걸음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소리는 등성이 넘어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등성이 가까이 다가간 삼길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고개를 슬쩍 빼어보니 엄청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아래쪽 바위 위에서 포효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 처녀가 쓰러져 있었다. 삼길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호랑이가 포효할 적마다 놀란 듯 가느다랗게 몸을 떠는 것으로 보아 처녀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삼길은 망설임 없이 숨을 죽이고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호랑이는 삼길이 뒤에서 다가오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포효하고 있었다. 삼길은 몸을 날려 뒤에서 호랑이의 목을 죄기 시작했다. 뜻밖의 기습을 당한 호랑이는 발톱을 세우고 사지를 비틀며 용을 썼다. 워낙 덩치가 큰 놈이라 삼길이 있는 힘을 다해 목을 재는데도 금방이라도 삼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것처럼 심하게 버둥거렸다. 그 순간 삼길은 주먹으로 호랑이의 급소를 내리쳤다. 그러자 호랑이는 거짓말처럼 바위 아래로 맥없이 굴러 떨어졌다. 삼길은 처녀의 인중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다행히 처녀는 숨을 쉬고 있었다. 삼길은 급히 처녀를 들쳐 업고 집을 향해 달렸다. 오로지 처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년만이 내리 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처녀는 꼬박 사흘을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얼마나 놀랐던지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간간이 비명을 지르며 헛소리를 했다. 삼길의 노모는 밤잠을 설쳐가며 처녀를 간호했다. 삼길은 좋은 약초를 캐다 정성껏 다려먹였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삼길이 처녀의 약을 다리고 있는데 방 안에서 노모의 말소리가 들렸다. 보시오 이제 좀 정신이 드오. 삼길은 바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다. 왠지 쑥스러운 느낌이 등 까닭이었다. 삼길은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기척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 얼마나 놀랐겠소 안심하시오 처자 이젠 살았소 그로부터도 한동안 처녀는 말이 없었다. 노모의 기쁨에 찬 목소리만 삼길의 귓전으로 흘러들었다. 니신지 그리고 제가 어찌 여기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처자 호랑이 밥이 될 뻔한 목숨을 우리 아들이 구해왔다오. 예 처녀는 노모의 말을 듣고서야 저간의 일들이 기억나는 듯 화들짝 놀라며 몸서리를 쳤다. 진정하오 자세한 얘기는 기운을 차리면 하도록 하고 어서 자리에 누우시오. 처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삼길은 다시 약탄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화덕에 푸푸센 김을 불어넣었다. 처녀가 살아난 것이 정말 고맙고 다행이라는 표정이었다. 다음날 아침상을 물리고 난 후 처녀는 삼길의 부모님 앞에 큰절을 올렸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랄 것까지야 뭐 있겠소? 그나마 처자가 기력을 회복한 것이 고마울 따름이오. 삼길의 노모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곁에 앉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삼길에게 처녀는 다소곳하게 이마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저보다 어머니께서 간호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듣기에 맨손으로 호랑이와 대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아무리 호랑이라고 하지만 인명을 헤아려든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삼길은 스스럼 없이 대답했다. 근데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여염집 처자는 아닌 것 같은데 니 댁 처자이신가? 마치 오랜 궁금증을 마음속에 품어온 듯 노모의 말투는 조급하면서도 은근했다. 예 소녀의 아버지는 흥판서 대감이시고 저는 그분의 무남독녀 외딸입니다. 잠시 방안에 물속처럼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삼길의 노모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판서의 딸이라면 더 물어볼 것도 없었다. 사실 그녀는 삼길이 처녀를 업고 왔을 때부터 간호를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은근히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 행색으로 보아서는 웬만큼 행세하는 집안 규수 같았지만 아들인 삼길이 호랑이와 사투를 벌인 끝에 처녀를 살렸으니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은근슬쩍 혼산말을 꺼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리하여 일만 잘된다면 여태껏 노총각 신세를 못 면한 아들을 장가들여 오손도손 사람 사는 재미를 알게 해주고 싶었다. 자신의 그런 속마음을 숨기려는 모양으로 노모가 얼른 말을 이었다. 저런 무남독녀 외딸이면 귀하게 키웠을 텐데 호환을 당했으니 지금쯤 얼마나 기가 차고 속이 닳고 그 소리를 흘려들으며 삼길은 방 안에서 나왔다. 늦가을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아침나절인데도 팔뚝에 자잘한 소름이 돋는 걸 보니 겨울이 머지 않은 모양이었다. 마당 구석에 놓인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삼길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린 다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다.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산중의 낙엽과도 같이 다시 몇 날이 훌쩍 지나갔다. 처녀가 삼길과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노모가 만류했다. 아직 기력도 부실한데다 가는 길도 모르며 처녀 혼자 몸으로 삼길을 다니다가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처녀는 슬픔에 잠겨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시바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노모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 며칠을 더 삼길의 집에 머물렀다. 그 며칠 동안 처녀는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고 틈나는 대로 삼길의 노모를 도와 집안일도 거들었다. 처녀는 판서의 무남동녀라고 하기에는 위구심이 들 정도로 집안일을 잘했다. 또 한 번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엔 혼자서 너끈히 그 일을 해내았다. 삼길은 처녀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아침에 집을 나서 산을 타고 약초를 캐는 시간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때가 훨씬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러다가 처녀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한 날이 조금씩 다가오자 매사가 심드렁해질 뿐이었다. 삼길의 노모도 정과 같지 않게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처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집안일에만 열심이었다. 간혹 무엇인가를 골돌이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그것은 집에 계신 부모님 걱정을 하는 거라고 삼길과 노모는 어림찜작을 했다. 장이 서는 날 아침 삼길과 처녀는 노모가 지어주는 새벽밥을 먹고 일찍 길을 나섰다. 아쉬움을 참지 못한 노모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하얗게 서리내린 산길에 희미한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 내려갔다. 하루길로는 저녁에 돌아오기 빠듯한 거리였기에 삼길은 장터 약재상에 들러 약초들을 급히 넘기고 점심도 걸은 채 길을 재촉했다. 마침내 처녀가 사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처녀가 다짐하듯 삼길에게 말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영문을 모르는 삼길에게 처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약조하여 주십시오. 어서요. 처녀의 재촉에 삼길은 얼뜰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홍판선은 맨발로 뛰어나와 딸을 품에 안았다. 한참을 딸의 얼굴을 쳐다보며 쓰다듬던 흥판선은 두 사람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삼길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삼길은 첫눈에 보기에도 떡 벌어진 어깨하며 몸집이 장대한 것이 범상한 인물 같지는 않았다. 홍판선은 삼길의 손을 몇 번이고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아버지 소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홍판선은 아직도 상기된 표정으로 딸의 말을 받았다. 소녀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미 죽은 목숨일 것입니다. 또한 이분 댁에서 비록 부모님과 함께였지만 수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음 소녀 이분과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니 낭자 그게 무슨 말이오. 홍판서보다 더 놀란 사람은 삼길이었다. 아니 될 말이오. 나는 가난한 농사꾼으로 약초나 캐고 수치나 구우며 겨우 연명하고 있소. 낭자같이 귀한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미천한 사람이란 말이오. 저와 하신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그건 그건 낭자가. 삼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홍판서는 두 사람이 이미 혼인을 결심하고 정을 통했다고 여겼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홍판서로서는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글줄이나 깨쳤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하찮은 양반 자재보다는 보기에도 믿음직스런 삼길에게 딸을 주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굳혔다. 그건 그렇지가 않네. 이미 죽었을 내 딸의 목숨을 자네가 살렸으니 앞으로도 내 딸 아이의 인생을 자네가 책임지게. 날이 곧 혼례 준비를 서두를 터이니 그리 알고 어서 가서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삼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간 속으로만 꼭꼭 숨겨왔던 낭자에 대한 애정이 본물처럼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다. 또한 삼길은 마을 어귀에서 했던 약속이 자신과 혼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는 처녀의 사려기품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천생배피를 만난 홍판서의 딸은 시부모를 성심껏 모시는 착한 며느리이자 고된 집안일 중에도 남편에게 그를 가르치는 현명한 부인이었다. 삼길은 부인의 도움으로 나이 마흔이 다 되어 당당하게 장원급제를 하였다. 벼슬길에 나간 삼길은 당시 임금이었던 숙종의 총애를 받아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평탄한 관복을 누렸다. 특히 삼길은 조정에 편히 앉아 국정을 논하기보다 직접 백성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그들의 고초를 해결해주는 목민관으로서 청사에 빛날 많은 공적을 남겼다. 그 뜻을 가상이 여긴 숙종은 삼길을 삼라만찰사로 보내어 백성들의 생활을 두루 살피게 했는데 그가 얼마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을 아끼지 않았는지 지금도 충청도에는 김삼길의 선정비가 남아있다고 한다. 김삼길의 선정비가 남아있다. 입니다.